참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이나 아무리 써도 못 쓰게 되는 일이 없으며 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언뜻 비어있는 듯 보이나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다 참으로 곧은 것은 도리어 굽은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잘하는 것은 어딘가 서툴러 보이며 참으로 잘하는 말은 어눌한 것처럼 들린다 분주하게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가 물러가게 된다 그러므로 맑고 고요하면 천하의 기준이 된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물질을 유용할 수 있다 모장과 이인은 사람들이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는 그녀들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고 새는 그녀들을 보면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는 그녀들을 보면 후다닥 달아난다 네 가지 것들 중 누가 천하의 바른 색깔을 알고 있는 것인가 사람은 조롱과 모욕을 오그로 된 목걸이처럼 여기며 큰 근심을 자신의 몸뚱이처럼 귀중히 여긴다 조롱과 모욕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롱은 천한 것이 되니 그것을 얻어도 놀란 것처럼 하며 그것을 잃어도 놀란 것처럼 한다 이를 조롱과 모욕에 자기 몸처럼 놀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이 있음을 위하기 때문이다 내가 몸이 없음에 이르면 어찌하겠는가 천하를 위하는 것이 천하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를 아끼는 것이 천하를 위하는 것이니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행복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죄는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고 호물은 가지려 욕심 부리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없으며 재앙은 만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만족할 줄 알게 될 때에야 뒤로소 만족해지니 이것이 영원한 만족감이 되는 것이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지만 남과 다투는 일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즐겨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사는 데는 땅이 좋고 마음은 깊은 것이 좋다 사는 데는 인이 좋고 말은 신이 있는 것이 좋다 정치는 다스려져야 좋고 일의 처리는 능숙한 것이 좋다 행동은 시기에 맞는 것이 좋지만 물처럼 겸허하여 다투지 않을 때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알 수 없고 작은 해는 큰 해를 알지 못한다 아침에 도단한 버섯은 밤과 낮의 교체를 알 수 없고 매미는 봄과 가을의 교체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작은 해이기 때문이다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무식이다 사람에게는 따지기 쉬운 여덟 가지 잘못이 있으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것을 주책이라 하고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망령이라 하며 남의 비위를 맞추어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을 분수적다고 하며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하고 남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을 이간이라 하며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는 것을 음융하다고 한다 이 여덟 가지 잘못은 밖으로는 잊으러 피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 강한 군대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에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에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직선을 그릴 수가 없고 그 장가지는 비비 꼬이고 구부러져 동그라미나 네모 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가 길 옆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금 그대의 말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지라 무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대도 살쾡이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나와 노는 작은 짐승들을 노리고 또 먹이를 찾아 동으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저 태우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으니 이 소는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쓸모없음이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해 고을 끝없이 펼쳐진 광원막대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낼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것 하나도 없다 덕을 품음이 두터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벌, 전갈, 벌레, 독사도 쏘지 못하고 사나운 새나 맹수도 덮치지 못하며 뼈가 연하고 근육이 부드럽지만 붙잡음이 굳으다 암수의 합을 모르는데도 곤두서는 것은 전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조화로움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조화로움은 일상적인 것인데 조화로움을 아는 것을 밝다고 하고 생명을 더하는 것을 상서롭다고 한다 마음이 길을 통제하는 것이 날로 강해져서 물건이 장성하면 노쇄하게 되니 이를 일러도가 아니라고 한다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물을 탐내는 데 마음을 쏟고 권력을 탐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마음이 편하면 향락에 빠지고 기름지면 주먹을 휘두른다 바로 이것이 큰 병이다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버리지만 하늘이 맺어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포용한다 포용하는 것과 등을 돌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군자의 사귐은 물과도 같아서 거칠에 없이 평범하게 오래 이어지지만 소인의 사귐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에는 달콤한 술처럼 입에 감기지만 이득이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끝이 난다 아무 이유 없이 맺어진 것은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법이다 큰 지혜는 관대하고 작은 지혜는 다투기를 즐긴다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면 만물은 그것에 따른다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모자란 듯하다 하지만 그 효용이 다음이 없다 충만된 것은 텅 빈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 효용에는 끝이 없다 크게 고든 것은 굽은 것 같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툴게 보이며 뛰어난 웅변은 눌변처럼 들린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하루살이는 추야를 알지 못하고 봄에 나면 여름에 죽고 여름에 나면 가을에 죽는 쓰르라미는 일년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짧은 수명이다 범인은 이익을 중히 여기고 청렴한 선비는 명예를 중히 여기며 현인은 의지를 숭상하고 성인은 정신을 귀중히 여긴다 겨우 한 인간의 형체로 태어난 것을 사람들은 기뻐한다 그러나 만일 이 인간의 형체가 변화무궁하여 끝이 없음을 안다면 그 즐거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아무것도 잃는 것 없이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즐긴다 일찍 죽음을 싫다 하지 않고 오래 삶을 바라지도 않으며 시작과 끝남을 한결같이 즐겨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스승으로 본받는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함으로써 친숙해지고 소인은 달콤한 것으로써 단절된다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잃는 사람은 본말을 전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든다 큰 모양을 잡으니 천하가 돌아간다 돌아가는 것에 걸릴 것이 없으니 편안하고 태평하며 음악과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그러므로 도에서 나오는 말은 밋밋하여 아무 맛도 나지 않고 보아도 볼만한 것이 없고 들어도 들을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을 보면 그 전체의 크기를 볼 수 없고 아주 큰 것에서 아주 작은 것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없는 법이다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군사를 부리며 일하지 않음으로 천하를 얻는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대저 세상에 꺼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며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기이한 것들이 더욱 일어나고 법률이 많아질수록 도적들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나서서 일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넉넉해지고 내가 무위에 머무르면 백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며 얘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되고 내가 바라지 않기를 바라면 백성들은 스스로 순박해진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근심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대개 가벼이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다 너무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많다 유한한 목숨으로서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은 마치 달리는 백마가 틈 사이를 지나감처럼 빠르다 남에게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굳센 사람이다 죽음의 임에서도 나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직 잔잔할 때에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할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하라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가져서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둔만 못하다 많이 뭉쳐 모으면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금과 옥으로 가득 찬 집은 지켜낼 수가 없다 귀하고 부유하다고 하여서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것이니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이를 말해 보자면 그 예상은 겨울 시내를 건너는 듯하고 그 망설임은 사방의 적군을 경계하는 듯하며 그 삼감은 손님과 같고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은 얼음 녹는 듯하며 그 진실됨은 꾸밈이 없어 수수하고 그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은 우둔해 보였다 누가 우둔할 수 있음으로 차분해져서 장차 마음을 서서히 맑게 하겠는가 누가 평온할 수 있음에 머물러서 서서히 생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러한 도를 지키는 자는 항상 가득 차 있음을 바라지 않는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삶은 자연스럽고도 즉흥적인 일련의 변화이니 그것을 거스르지 마라 그래 봐야 슬픔만이 생성될 뿐이다 진실을 진실이게 하라 세상만사 모두 다 자연스럽게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항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이다 천연의 동류가 된다 자연의 동화하여 일체가 된다 그것이 진인이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말하지 아니하고서 가르친다 부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곱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돈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날 하루 착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심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안정된 것은 유지하기 쉽고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손쓰기 쉽다 굳어 있지 않은 것은 풀기가 쉽고 드러나지 않는 작은 것은 흩어지기 쉽다 일이 생기기 전에 잘 처리를 하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름들이 큰 나무도 털끝 만한 싹에서부터 자라고 9층의 높은데도 터닦기에서 시작되며 천리 길을 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성공하려 애쓰는 자는 실패를 하고 쥐고 놓지 않으려는 자는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잡고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다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 언제나 다 되어가고 있을 때 실수를 하게 된다 마지막 손질을 처음처럼 한다면 실패는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이 없음을 욕심으로 삼고 얻기 어려운 보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널리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움으로 하고 사람들의 지나친 행동을 본래로 되돌리고 만물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여 무리하게 스스로 만들어 더하지 않는다 돈은 항상 이름이 없다 꾸밈 없음은 매우 작지만 천지도 감히 부릴 수 없다 제후와 왕이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따를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모여 다니스를 내리며 백성들은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질서를 지킬 것이다 비로소 이름을 만들더라도 이름 역시 다음이 있다 대저 또한 그칠 줄을 알아야 하는데 위태롭지 않은 바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낮은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작은 계곡물들이 강과 바다에 합쳐지는 것과 같다 천금의 구슬은 반드시 깊은 여울 속에 있다 잔꽤를 부리면 천성이 비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다 북쪽 심해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이라 하는데 궁의 등도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떨치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도 같았다 이 새는 바다의 흐름에 따라 장차 남쪽 심해로 넘어가니 남쪽 심해란 천지를 말한다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그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으나 하지 못하는 게 없고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없다 높은 인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없으며 높은 의를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있으며 높은 예를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 붙이고 사람을 잡아당겨 억지로 한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의 덕이요 덕을 잃은 후의 인이요 인을 잃은 후의 의요 의를 잃은 후의 예이다 무릇 예란 진실함과 믿음이 얇으니 어지러움의 머리이고 미리 안다는 것은 도에 허황된 꽃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대장부는 그 두터운 곳에 처하지 얇은 데에 머물지 않으며 실질적인 것에 처하지 그 허황된 꽃에 머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타인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박식한 것이지만 자신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은 바람이 일으킨 물결처럼 일정한 모습이 없고 행동은 득실이 있다 바람이 일으킨 물결은 쉽게 움직이고 득실은 쉽게 위태로워진다 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교묘한 말과 치우친 말 때문이다 짐승이 죽을 때는 마구 지저대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데 이때의 거친 마음이 아울러 생긴다 엄한 문책이 그게 다라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으로 대응해서 스스로 그런 줄 알지 못할 것이니 만약 참으로 그런 줄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알겠는가 그 때문에 법원에 이르기를 군주의 명령을 멋대로 바꾸지 말며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정도를 지나치면 넘치는 말이 된다고 했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기름 등잔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어가며 온나무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라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있음의 쓸모만을 알고 쓸모없음의 쓸모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이나 아무리 써도 못쓰게 되는 일이 없으며 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언뜻 비어있는 듯 보이나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다 참으로 고든 것은 도리어 굽은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잘하는 것은 어딘가 서툴러 보이며 참으로 잘하는 말은 어눌한 것처럼 들린다 분주하게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가 물러가게 된다 그러므로 맑고 고요하면 천하의 기준이 된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물질을 유용할 수 있다 모장과 이이는 사람들이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는 그녀들을 보면 물 속 깊이 들어가고 채는 그녀들을 보면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는 그녀들을 보면 후다닥 달아난다 네 가지 것들 중 누가 천하의 바른 색깔을 알고 있는 것인가 사람은 조롱과 모욕을 오그로 된 목걸이처럼 여기며 큰 근심을 자신의 몸뚱이처럼 귀중히 여긴다 조롱과 모욕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롱은 천한 것이 되니 그것을 얻어도 놀란 것처럼 하며 그것을 잃어도 놀란 것처럼 한다 이를 조롱과 모욕에 자기 몸처럼 놀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이 있음을 위하기 때문이다 내가 몸이 없음에 이르면 어찌하겠는가 천하를 위하는 것이 천하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를 아끼는 것이 천하를 위하는 것이니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행복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죄는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고 호물은 가지려 욕심부리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없으며 재앙은 만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만족할 줄 알게 될 때에야 뒤로소 만족해지니 이것이 영원한 만족감이 되는 것이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지만 남과 다투는 일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즐겨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사는 데는 땅이 좋고 마음은 깊은 것이 좋다 사는 데는 인이 좋고 말은 신이 있는 것이 좋다 정치는 다스려져야 좋고 일의 처리는 능숙한 것이 좋다 행동은 시기에 맞는 것이 좋지만 물처럼 겸허하여 다투지 않을 때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알 수 없고 작은 해는 큰 해를 알지 못한다 아침에 도단한 버섯은 밤과 낮의 교체를 알 수 없고 매미는 봄과 가을의 교체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작은 해이기 때문이다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무식이다 사람에게는 따지기 쉬운 여덟 가지 잘못이 있으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것을 주책이라 하고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망령이라 하며 남의 비위를 맞추어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을 분수적다고 하며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하고 남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을 이간이라 하며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는 것을 음흉하다고 한다 이 여덟 가지 잘못은 밖으로는 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 강한 군대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에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에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직선을 그릴 수가 없고 그 장가지는 비비 꼬이고 구부러져 동그라미나 네모 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가 길 옆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금 그대의 말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지라 무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대도 살쾡이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나와 노는 작은 짐승들을 노리고 또 먹이를 찾아 동으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저 태우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온 구름과 같으니 이 손은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쓸모없음이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해 고을 끝없이 펼쳐진 광원막대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낼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것 하나도 없다 덕을 품음이 두터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벌, 전갈, 벌레, 독사도 쏘지 못하고 사나운 새나 맹수도 덮치지 못하며 뼈가 연하고 근육이 부드럽지만 붙잡음이 굳스다 암수의 합을 모르는데도 곤두서는 것은 전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조화로움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조화로움은 일상적인 것인데 조화로움을 아는 것을 밝다고 하고 생명을 더하는 것을 상서롭다고 한다 마음이 길을 통제하는 것이 날로 강해져서 물건이 장성하면 노쇄하게 되니 이를 일러도가 아니라고 한다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물을 탐내는 데 마음을 쏟고 권력을 탐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마음이 편하면 향락에 빠지고 기름지면 주먹을 휘두른다 바로 이것이 큰 병이다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버리지만 하늘이 맺어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포용한다 포용하는 것과 등을 돌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군자의 사귐은 물과도 같아서 거칠에 없이 평범하게 오래 이어지지만 소인의 사귐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에는 달콤한 술처럼 입에 감기지만 이득이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끝이 난다 아무 이유 없이 맺어진 것은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법이다 큰 지혜는 관대하고 작은 지혜는 다투기를 즐긴다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면 만물은 그것에 따른다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모자란 듯하다 하지만 그 효용이 다음이 없다 충만된 것은 텅 빈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 효용에는 끝이 없다 크게 고든 것은 굽은 것 같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툴게 보이며 뛰어난 웅변은 눌변처럼 들린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하루살이는 주야를 알지 못하고 봄에 나면 여름에 죽고 여름에 나면 가을에 죽는 쓰르라미는 일년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짧은 수명이다 범인은 이익을 중히 여기고 청렴한 선비는 명예를 중히 여기며 현인은 의지를 숭상하고 성인은 정신을 귀중히 여긴다 겨우 한 인간의 형체로 태어난 것을 사람들은 기뻐한다 그러나 만일 이 인간의 형체가 변화무궁하여 끝이 없음을 안다면 그 즐거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아무것도 잃는 것 없이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즐긴다 일찍 죽음을 싫다 하지 않고 오래 삶을 바라지도 않으며 시작과 끝남을 한결같이 즐겨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스승으로 본받는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함으로써 친숙해지고 소인은 달콤한 것으로써 단절된다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잃는 사람은 본말을 전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든다 큰 모양을 잡으니 천하가 돌아간다 돌아가는 것에 걸릴 것이 없으니 편안하고 태평하며 음악과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그러므로 도에서 나오는 말은 밋밋하여 아무 맛도 나지 않고 보아도 볼만한 것이 없고 들어도 들을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을 보면 그 전체의 크기를 볼 수 없고 아주 큰 것에서 아주 작은 것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없는 법이다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군사를 부리며 일하지 않음으로 천하를 얻는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대저 세상에 꺼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며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기이한 것들이 더욱 일어나고 법률이 많아질수록 도적들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나서서 일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넉넉해지고 내가 무위에 머무르면 백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며 얘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되고 내가 바라지 않기를 바라면 백성들은 스스로 순박해진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근심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대개 가벼이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다 너무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많다 유한한 목숨으로써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은 마치 달리는 백마가 틈 사이를 지나감처럼 빠르다 남에게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굳센 사람이다 죽음의 임에서도 나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직 잔잔할 때에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할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하라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가져서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둔만 못하다 많이 뭉쳐 모으면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금과 옥으로 가득 찬 집은 지켜낼 수가 없다 귀하고 부유하다고 하여서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것이니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이를 말해 보자면 그 예상은 겨울 시내를 건너는 듯하고 그 망설임은 사방의 적군을 경계하는 듯하며 그 삼감은 손님과 같고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은 얼음 녹는 듯하며 그 진실됨은 꾸밈이 없어 수수하고 그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은 우둔해 보였다 누가 우둔할 수 있음으로 차분해져서 장차 마음을 서서히 맑게 하겠는가 누가 평온할 수 있음에 머물러서 서서히 생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러한 도를 지키는 자는 항상 가득 차 있음을 바라지 않는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삶은 자연스럽고도 즉흥적인 일련의 변화이니 그것을 거스르지 마라 그래 봐야 슬픔만이 생성될 뿐이다 진실을 진실이게 하라 세상만사 모두 다 자연스럽게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왕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참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이다 천연의 동류가 된다 자연의 동화하여 일체가 된다 그것이 진인이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말하지 아니하고서 가르친다 부덕이라는 것은 정조를 맑게 하고 곧게 지키며 분수를 지키고 몸을 정돈하며 행동을 얌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날 하루 착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심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안정된 것은 유지하기 쉽고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손쓰기 쉽다 굳어 있지 않은 것은 풀기가 쉽고 드러나지 않는 작은 것은 흩어지기 쉽다 일이 생기기 전에 잘 처리를 하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름들이 큰 나무도 털끝 만한 싹에서부터 자라고 9층의 높은데도 터닦기에서 시작되며 천리 길을 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성공하려 애쓰는 자는 실패를 하고 쥐고 놓지 않으려는 자는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무위 성인은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잡고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다 사람이 이를 함에 있어 언제나 다 되어가고 있을 때 실수를 하게 된다 마지막 손질을 처음처럼 한다면 실패는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이 없음을 욕심으로 삼고 얻기 어려운 보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널리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움으로 하고 사람들의 지나친 행동을 본래로 되돌리고 만물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여 무리하게 스스로 만들어 더하지 않는다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꾸밈 없음은 매우 작지만 천지도 감히 부릴 수 없다 제후와 왕이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따를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모여 다니스를 내리며 백성들은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질서를 지킬 것이다 비로소 이름을 만들더라도 이름 역시 다음이 있다 대저 또한 그칠 줄을 알아야 하는데 위태롭지 않은 바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낮은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작은 계곡물들이 강과 바다에 합쳐지는 것과 같다 천금의 구슬은 반드시 깊은 여울 속에 있다 잔꽤를 부리면 천성이 빗뚤어지고 참된 돌을 깨달을 수 없다 북쪽 심해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이라 하는데 궁의 등도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떨치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도 같았다 이 새는 바다의 흐름에 따라 장차 남쪽 심해로 넘어가니 남쪽 심해란 천지를 말한다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그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으나 하지 못하는 게 없고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없다 높은 인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없으며 높은 의를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있으며 높은 예를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 붙이고 사람을 잡아당겨 억지로 한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의 덕이요 덕을 잃은 후의 인이요 인을 잃은 후의 의요 의를 잃은 후의 예이다 무릇 예란 진실함과 믿음이 얇으니 어지러움의 머리이고 미리 안다는 것은 도에 허황된 꽃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대장부는 그 두터운 곳에 처하지 얇은 데에 머물지 않으며 실질적인 것에 처하지 그 허황된 꽃에 머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타인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박식한 것이지만 자신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은 바람이 일으킨 물결처럼 일정한 모습이 없고 행동은 득실이 있다 바람이 일으킨 물결은 쉽게 움직이고 득실은 쉽게 위태로워진다 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교묘한 말과 치우친 말 때문이다 짐승이 죽을 때는 마구 지저대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데 이때의 거친 마음이 아울러 생긴다 엄한 문책이 그게 다라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으로 대응해서 스스로 그런 줄 알지 못할 것이니 만약 참으로 그런 줄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알겠는가 그 때문에 법원에 이르기를 군주의 명령을 멋대로 바꾸지 말며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정도를 지나치면 넘치는 말이 된다고 했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기름 등잔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어가며 온나무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라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있음의 쓸모만을 알고 쓸모없음의 쓸모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